너무 별러네요. 송혜림님께서 요즘 턴테이블에 빠져서 오 턴테이블 오 DJ 혜림 DJ 혜림님께서 요즘 턴테이블에 빠져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다 보니 지금이라도 당장 좀 읽어주세요 너무 웃겨 사고 싶긴 한데 현재 집에 둘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갖고 싶긴 하니까 그냥 지금 사서 어디든 꾹에 넣어둘까요 아니면 꾹 참았다가 나중에 언젠가 자취나 이사를 할 때 사야 할까요 아 네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어 자 하나 둘 셋 저는 지금 사는 거 추천합니다 대신에 DJ 혜림님께서는 그만해줘요 내가 진행을 못하겠어요 대신 지금 사되 현재 본인의 여유와 사정에 맞는 DJ 장비를 먼저 사고 그걸로 이제 재밌게 재밌게 자신의 취미를 좀 갖고 나가면서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취나 이사를 할 때는 더 좋은 걸 사는 거죠 맞습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인게 DJ 턴테이블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몇만원부터 시작해서 비싼 거는 억대까지 갑니다 근데 그중에서 욕심내지 마시고 주변에 저희는 DJ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집에서 10만원짜리 쓰십니다 그럼요 굳이 저렴한 거 쓰기 때문에 뭐 그거 그 정도 여력된다 하면 바로 사시고요 어 그리고 뭐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실력을 갖춰 나가면서 뭔가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 에너지가 좀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그게 재밌어요 네 그게 진짜 취미생활에서 재밌는 거라서 네 그래서 저는 DJ 혜림님께서는 디리니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 네 좀 실력이 이제 많이 성장하시면은 저희 코런틴 라이브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되게 오그라드는 멘트 하나 있죠 아 있는 거 알죠 뭔데요 우리 나중에 그라운드에서 봐요 우리 위에서 보자 아니요